오늘 재하러 가자. 갑시다. 당연히 효과하는 중이지. 요새 언덕북이 유행인데. 이거 가지고 우우야 거리고 있어. 얘들아 잘 봐. 이런 거는 우우야 잤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위니야 아레나. 위의 아냐 아냐 그게 문제지. 노출도는 똑같아요. 채널이 터진 이유. 경고가 누적됐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갱생마원입니다. 사실 전혀 갱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전혀 반성하지 않았나? 어쩔 거냐고. 채널 정지하는 거랑 노란 딱지 주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쩔 건데. 그게 거지. 그 두 개가 너무 커. 앞으로 더 운영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얘기 다 한 건가? 심한 위치 보이는 게 멋져라고. 맨날 보는 있는데 뭐. 유입인가 봐요. 이런 방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도 할 걸 그랬다. 어차피 정지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된대.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거 다음ema?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